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켄타로에 대해 소개할게! 켄타로는 소셜파이, 디파이,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JNG에서 만든 프로젝트야.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왔지만, 아마도 켄타로는 웹3 플랫폼인 소셜파이에서 켄타로 NFT를 쓰게 될 것 같아. 켄타로의 스토리는? 시계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 알 수 없는 세계로 빨려 들어온 뒤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비구름의 도움을 받게 되고, 강아지 해치와 험난한 지역을 탐험하는 스토리야. 민팅 정보는? 발행량은 500개이고, 무료 민트 프로젝트라서 화리만 딸 수 있으면 따는 게 무조건 좋아. 켄타로의 팀원들은? 디파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고, 평균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 웹3 뿐만 아니라 웹2 소셜미디어 영역 경력과 사용자 3천만 명이 넘는 데이트 소셜앱 등이 있다니 참고해. 켄타로 파트너쉽은? 요가페 샘플 안도큐 밉랜드 등 많고, NFT, 디파이, 원래 쪽을 담당하는 OKX 거래소 웹3와 무료 민트에서 이더를 달성한 L327, 메타버스 플랫폼 스테리니프트 등이 있어. 화이트리스트 얻는 방법은? 펜하트 이벤트도 있었는데 끝났어. 100개가 넘는 작품 중에서 당첨자는 10명만 뽑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아트를 그려야 10명 안에 뽑힐 수 있었어. 디가시랑 콜라보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냥 완성본만 짠하고 올려도 될 퀄리티인데, 그리는 걸 동영상으로 찍은 뒤에 엄청난 카메라 무빙까지 편집해서 올린다고, 옆에 저 화분 감성 디테일 모양. 그래서 우리가 화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알파봇에서 문제를 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 기간은 이틀 남았고, 문제들은 내 영상에서 언급했으니 푸는 데 지장 없을 거야. 자기소개서가 중요한데. 떼악! 회사에 쓰는 것보다 더 열심히 써야 붙을 것 같아.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경쟁률 최소 몇 천 명이거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코드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코드 받아왔으니까 이벤트 참여하고, 당첨한되더라도 코드 없이 쓸 수 있는 자기소개서도 있으니 참고해서. 꼭 화이트리스트 따길 바랄게.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이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 서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 자화해 갈К지 알파트